안녕하세요. 원효호, 황우진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은 모터로 롤러를 돌려 화살표를 초록색까지 가게 하는 성공인 미션입니다. 처음에 러닝 컬러센터를 이용해 미션을 앞까지 가려고 했지만, 리플레이 워크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인트레이서와 컬러센서, 대기시간을 이용해 안전하고 빠르게 모듈앞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이 미션으로 올라가 롤러를 돌렸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미션으로 해서 걸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모터의 속도를 30으로 하자, 화살표가 주황색까지 가면 속도를 50으로 올려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미션을 해결했습니다. 로봇을 조립하기 쉬운 드라이빙 메이스로 만들었고,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높은 유대성을 가정했습니다. 로봇을 실행하겠습니다. 로봇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원효 황우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